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0편 6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드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놓음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하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본시는 다윗의 찬송시로 다윗이 암몬과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쓴 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원래 암몬은 다윗이 사올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 왕 나하스로부터 은신처와 정보와 양식을 제공받을 정도로 우호관계에 있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제위에 오르자 상황이 급반전됩니다 다윗으로서는 그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직이었던 나하스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우는 이를 조문을 핑계한 정탐꾼들이라 여기고 조문단의 수염을 밀고 수치스러운 부분이 드러나도록 엉덩이까지 의복을 자르는 최대의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서는 후환이 두려웠던지 급히 용병들을 무려 2만 명이나 고용합니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여러 아랍 나라에 지원 요청을 해서 무려 6만 5천명의 대병력을 동원하게 됩니다 다윗이 동원한 이스라엘의 병력이 얼마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통일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올을 따랐던 북쪽 열지파의 마음이 온전히 다윗에게 향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전히 동서남북으로 아람과 블레셋, 에돔, 아멜렉, 모하미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는 상황에서 온전히 전력을 암몬에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수적으로도 열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래 오셨듯 이번에도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무색하게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에서 보듯이 다윗은 다른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부터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의 모든 우선순위는 늘 일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뒤늦게 마지못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과 모세와 드보라의 출중함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들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장애물 앞에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데 배짱 장사처럼 기도로 아래지도 않고 거저 이루어주시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들은 절대 다윗이 상대해야 했던 암몬 아랍 연원국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단과 무실론과 미신, 상대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버거운 대적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능히 이 대적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쫓을 테니 먼저 앞장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 의탁하고 의뢰할 테니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원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대적이 강하고 의세 등등하다 하여도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와 같고 밀, 즉 양초와 같습니다 바람만 불면 흩어지는 연기와 같고 불 앞에 녹아내리는 초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흔적조차 없이 멸망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표면적인 그들의 우세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로 그 순간 뒤집혀질 것들입니다 사람은 무기와 머리 숫자와 망대의 높이에 의지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남설미랄교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무리 대적 원수들로 인하여서 애워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무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이처럼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최후 승리라는 결말을 알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교훈인 위기와 고난의 가운데서도 믿는 이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의인은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쟁을 앞두고 아직 승패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미 이긴 듯이 기뻐하고 뛰놀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눈과 귀와 생각에는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몬 아람 군대는 직업 군인들인 용병 부대들이었고 그에 대항해 이스라엘 군대는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군사의 숙련도와 무장상태 그리고 머릿수에서 월등히 앞서는 군대가 암몬 아람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촉구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싸움을 잘해서 가난한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족속과 성업 따위는 애초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함성과 나팔 소리만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후에도 계속 가능했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를 확신하며 미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5절과 6절에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빈곤하며 열악하며 최하위 사회계층의 약자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관은 신은 강한 자, 귀한 자, 높은 자들의 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신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 귀한 자리를 차지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끼고 돌본다고 믿어졌던 그들 앞에서 복종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분은 약하고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과 나라들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 같았던 약소국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열광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이라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적절하며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고아댐과 과부댐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아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서 찬양 드리기를 그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어렵고 힘들 때 외마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DNA에 저장된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더더욱 환란 앞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적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허장성세일 뿐 그들의 실체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퀘한 연기이며 타들어가서 곧 녹아 없어질 양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하나님 앞이지만 악인은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며 믿는 성도는 기뻐뛰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리 기뻐 즐거워해도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은 늘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기다리며 잠시 겪는 지금의 억울함과 고난에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찬양은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망이 없어 보일수록 세상이 조롱하고 야유할수록 다윗의 찬송시를 본받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남설미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기뻐 뛰놀며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며 우리보다 더 잘 대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구를 새겨들으시고 이를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함에 의뢰하며 죽게 부르짖고 기대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함과 교감을 나누니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시편이 날마다 더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한 자의 편이시며 약한 자의 힘과 능력이시여 의지할 바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